하루하루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.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, 낮 기온 영상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.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예년보다 포근해지겠습니다.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 제주도에는 최고 60mm, 그 밖의 남부 지방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 충청 지방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이 비는 내일 아침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의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. 수도권 지방은 종일 흐린 하늘과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 오늘과 비슷해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. 서울이 영하 5도, 청주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. 남부 지방 오늘보다 2, 3도가량 높겠습니다. 전주가 영하 2도, 창원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. 한낮에는 예년보다 포근합니다. 서울이 4도, 대구도 4도, 부산은 6도로 예상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